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아이키아에 왔습니다 여기가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큰 아이키아 에요 벌뱅크에 있는 곳이구요 아이키아는 한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오늘 저희 아들 이제 학교가서 유치원이죠 핀더가든 가서 이제 책상 하나 사려고 왔거든요 요렇게 밖에 전시도 해놨구요 주완아 일리 와봐 요거 봐봐 여기 논의가 나와서 좀 스크롤 아 이거 말고 그거 비롯밤에 사려고 어 저것도 이쁘다 의자 의자 어떤거요 아 저 위에 있는거 한번 가서 볼까 네 제 와이프가 지금 이 의자를 얘기했어요 이거는 칠한거 같은데 아 이렇게 어 칠했어 칠했네 진짜 응 그치 주완아 같이 가자 와 와 와 와 와이프가 네 조완이는 또 역시 tv가 있어서 tv를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주완아 tv 보고 있었어? 응 아빠 group 응 타이머리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그래서 주한이는 TV를 좋아해요. 되게 보고 싶어해요. 여기 방 좋다. 그래, 너는 색깔이 별로지?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다 팔아요. 걸려있는 것도 팔고, 화분도 팔고, 점등도 팔고, 러브 유 백. 여기는 주한아 밖에처럼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게 해놨나 봐. 주한아 아빠랑 여기 한번 앉아볼까? 워우 누구? 안녕하세요. 해줘.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주한이. 주한아 여기는 어린이방. 그치? 이불하고 베개가 있고요. 주한아 여기 무슨 게이밍 센터. 센트럴. 게이밍 센트럴. 주한 여기 봐봐. 나중에 주한이도 크면 이런 방으로 만들까? 이렇게 게임방. 게임도 하고, 컴퓨터. 주한. 나중에 주한이 크면, 아빠랑 같이 여기서 게임할까? 아빠랑 같이 게임하자, 나중에. 앉아서 한번 눌러봐봐. 우와. 방이 까만색이에요. 주한아 다른 데도 가볼까? 우리? 우리? 어? 다이노소어가 왔어요. 이런 레고도 화내요. 아빠는 대리샹 상을. 아빠. 아뇨. 스네이크. 자 이제 한바퀴 다 돌고, 음식점까지 왔습니다. 여기 아이키아 음식이 엄청 맛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렇게 바깥도 보이고요. 이렇게 음식하는 곳이 질비에 있습니다. 이렇게 카트가 있어요. 음식을 끌고 다니는 카트. 이렇게 카트가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거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해요. 디저트도 팔고, 네, 저희는 14피스 짜리 미트볼과 치킨텐더하고 프라이 있는 거 키스밀이고요. 밑에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먹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3개, 저희 3명이서 먹을 거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이도 하나 해서 한번 음식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볼크하고 이런 걸 가져와야겠네요. 아, 볼크하고 이런 걸 가져와야겠네요. 밑볼, 그리고 치킨텐더까지 있어요. 빵도 있어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우리는 가족은 처음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뭐라고 할 말 있어요? 있어요. 맛있어요. 응. 맛있게 먹어요. 아, 피첩 있구나. 네, 결국은 또 해야 했는데. 음식을 저희는 다 먹었습니다. 근데, 치킨텐더는 너무 드라이해서 맛이 없어요. 애기들 건데, 퀴즈 메뉴 치고 너무 안 좋아요. 이제 다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이 책상이랑, 아까 맛있게 먹었던 립볼드 하나 샀고요. 뭐가 많아요. 3시간 동안 아이케아에서 있다가 왔습니다. 먼저 조립을 시작해서, 닫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하는거야? 그렇지? 하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